투데이 경준이를 먼저 생각해 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다 알았으면서 서현재 살리려고 나 잡아놨었다고 하더라고 사랑하니까 내 아들 살려줄 나이 대신 낳아달라고 했어? 윤재야 그렇게 해서 강경준 낳게 했냐고 내가 그랬어 윤재 너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어 그만해 그럼 진심을 말해 이 거지 같은 상황에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먼저니까 다른 거 다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날 말려보라고 평생 10시 10분일 것 같아 LA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 장기 렌탈할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쉽게 이용당해주진 않을 거야